베이비 몬스터의 아사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 루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 파리타입니다 파리타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의 아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의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라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로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 이름 소개 담당 누굽니까? 접니다 로라입니다 로라 요것만 끝나면 다른 건 다 편해요 한숨 내려놓고 팀 소개 시작 네 저희 팀 이름인 베이비몬스터는요 일단 베이비는 저희의 무한한 잠재력을 표현한 단어고요 또 몬스터는 그만큼 몬스터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팀명입니다 아 그 무한한 무대의 파괴력 맞습니다 이런 게 있다? 네 됐어 잘했다 끝났다 잘 끝났다 우리 베이비몬스터가 나이와 상관없이 베이비같은 멤버는 누구예요? 손이 많이 가는 우리 막내 찌키타? 찌키타 찌키타가 막내예요 진짜 귀여워요 지금 몇 살이죠? 열다섯 살 우와 2009년생 맞아요 열다섯 살이면 손 당연히 많이 가져 네 막내에게 묻겠습니다 제일 엄마같은 멤버 있어요? 엄마같은 멤버? 네 아사 아사입니다 아사가 가장 엄마같다 네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아 요리를? 맞아요 찌키타가 성장기라서 배고픔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해주고 밥도 해줍니다 와 요리 봐 밥해주면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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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진짜 베이비몬스터니까 힘이 좀 가장 지치지 않는 체력 아 체력? 힘? 힘? 힘 루카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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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지치지 않아요? 루카운니가 맏언니인데 제일 건강해요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안 아파요 맞아요 비타민 같은 걸 좀 많이 챙겨볼까? 네 비타민 먹죠 여러분들 비타민 챙겨 먹어야 돼요 아르기니나 이런 거 아르기니? 꼬박꼬박 치고 먹어야 돼요 네 바로 내일이 아사 생일입니다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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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주에는 아연이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아하 빵빵을 한 번 더 받으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투아가 이제 투아가 이제 주간격으로 생일자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아연씨 생일날 뭐 하셨어요? 저 생일날 그 음악방송 갔다 왔습니다 음방 갔다가 끝나고 뭐 조촐하게 케이크라든지 다들 축하 많이 해줘가지고 다들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일단은 진짜 연습생 그 시절의 생일을 맞는 것과 데뷔를 하고서 이제 좀 다르지 않아요? 아연씨 어땠어요? 저는 그때 팬분들께서 축하도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연습생 때랑 또 색다르게 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랑 사랑을 받고 있구나 되게 감사한 걸 많이 느꼈어요 와 그 막 음악방송 거기서 장미꽃도 받고 어 맞아요 네 프라이즈로 아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사 네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먹고 싶은 거요? 네 음... 저는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네 뭐 우리가 주지 뭐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와우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정의가 쏩니다 베이비몬스터 첫번째 미니앨범 베이비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초등 판매량 40만장 열흘만에 뮤비 조회수가 10일이에요 여러분 10일만에 1억뷰 멤버들은 어떻게 짐작을 했었어요? 뮤비 촬영 때 저희는 항상 뮤비 촬영을 하면 첫날부터 우리 빨리 뮤비 나온 거 보고 싶다 완성을 보고 싶다 아직도 안 찍었는데 라미는 어떠세요? 저도 찍으면서 뭔가 고생하는 멤버들을 보면서 정말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네 살짝 조작되는데 뭉클했어요 네 뭉클했어요 평소에 곡 담당은 누굽니까? 라미입니다 그러면 라미가 찍어요 오늘은 날 쉬는 날이 돼 오 dodip 쉬쉬 긴장한다 다들 라미의 선택은? 오늘은 리타언니 리타...? 왜지? 나 리타 왜지? come on 리타 갈게요 파리타가 생각했을 때 시시의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 같이 들었을 때 되게 저희 했던 곡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놀랐고 약간 닥한 힙합이다. 닥한 힙합이다. 딱 YG스러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YG의 색깔은 그대로 가져가되 요즘 걸그룹이 못하는 장르를 우리는 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베이비 몬스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한 명 한 명씩 표정을 하잖아요. 과연 혼자 했느냐 아니면 멤버들이 보고 다 도와줬느냐.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저희는 약간 각자로 연습해요. 아 각자 연습? 왜냐면 각자로 하면 더 약간 개성이 잘 보이고 표정이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각자 연습을 한다. 저희가 장난기가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직캠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 직캠 진짜 재밌어. 맞아요. 직캠은. 직캠은. 직캠. 질문 갑니다. 만약 후속곡 활동을 한다면 내가 밀고 싶은 노래. 라미가 생각했을 때 우리 팬 여러분들과 정말 음악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곡은 진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아 지금 있는 곡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Like That. 아 Like That.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으로 꼭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대 위에서 이 수록곡 중에 퍼포먼스가 가장 멋져 볼 것 같은 곡. 아 저는 저는 Better Up. 아 Better Up. 7인 버전으로? 네. 맞아. 7인 버전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7인조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우리 그룹을 딱 7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아사. 아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7글자죠. 우리 치킨타의 엄마 아사. 아사. 진짜 우리 베이비 몬스터. 우리 그룹을 딱 7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아사. 아사. 오케이? 괴물 같은 실력임. 오우. 고고고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으아. 루카. 오우. 뭐야? 어떻게 알았어? 세 가지요? 딱 세 가지예요. 나의 매력. 나의 매력. 나의 매력.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언니 세 가지보다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아! 뭐야! 3가지! 우리 아현씨 아현씨 생각하기에 루카 매력 2개 있나요? 일단 귀여움 그리고 반전매력 귀여움과 반전매력이 있다 루카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내 매력 3가지 저는 스웨그 스웨그! 저도 반전매력 반전매력 원래는 어때요? 너무 베이비같아요 나무늘보 엄청 엉뚱해요 엉뚱한 매력이 있는데 무대에선 찢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미담이 도착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이지선씨가 제 동생이 배몬 담당 레코딩 엔지니어인데 지훈이 삼촌이라고 지훈이 삼촌 지훈이 삼촌 지훈이 삼촌의 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실력도 좋고 착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데뷔해서 정이 나온거 보니 반갑네요 지훈이 삼촌 지훈이 삼촌 지훈이 삼촌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많이많이 활동할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구요 앞으로도 베이비몬스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저희 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마지막이다 팬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같이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청호의 마법 김신영 베이비몬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